대학노 대학노 대학노? 대학노 대학노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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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검색이 안 되니까 참 그러니까 대나무 대나무 숲 대방동 어? 대방동? 대관령 대관령길 일단 대학노로 가보자 원래 사실은 레트로랑 대학노야 맞아요 진짜 레트로랑 대학노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한양 세종 서울 한양 이게 다 수도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한양도 수도고 세종시도 서울 청사 새로운 수도 서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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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강서는 안타기 다행이다 차 막히는 거 봐라 어? 한양대 세종대 서울대 어? 그러네 세화기름이잖아요 다 다른 대학을 써버리면 유충업 전방되니까 일부러 연세 고려 이런 건 다 아니니까 그치 맞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거 같아 수도 느낌으로 가려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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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올리픽 타야 되잖아 이제 종합운동 요청으로 가야죠 대자로 시작한 네자 근데 우리가 여행지를 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? 어 어 아이씨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벌칙이야 대지 대구시장에 내가 있다고? 어? 대신시장? 야 우리 때 진짜 대포왕 많이 갔는데 기현아 오징어회 먹으러 강원도 대포항구 아니야 혹시? 대포 느낌이다 대포 그치 대구? 아 그럼 그런 대전 뭐 여기서 뭐 그런 대전시청구 아니면 대구시청 뭐야 대 대 대야 4급 대역전 대성통고 먼저 가는 팀한테 엄청난 선물이 있다면서 이거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두 번째 자에만 알면 되는데 그치? 10분 되지 않았나 아직? 네 어 왔다 갔다 두 번째 결제의 힌트는 뒷좌석 묘한이의 머리띠를 확인하시면 이야 머리띠를 보시면 힌트를 유지하실 수 있는 목구가 있을 겁니다 아 이따 소원 입혀 강조가 뭐야? 어? 이거야 송은 입혀 강조 송은 입혀 강조가 송은이 누나? 문이 누나가 강조하는 거 있어 또 뭐 이런 게 있나? 아 그건 애들이 잘 알겠다 피오랑 이런 애들이 아 모르죠 뭐하지 송은 입혀 문이 누나가 강조하는 거인가요? 송은 입혀 강조?